아 최성민씨 어때요? 괜찮습니다 절대 안정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이준호씨 태어나야 되는데 여기 있어요 지금 엄마가 데리러 오기로 해갖고 아 그래요? 참 잘 잤나봐요 눈곱도 많이 끼고 한번 봐드릴까 잠깐 자 보자 다래끼인가 죄송합니다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뭐 땜에요? 눈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몇 개를 먹는 거예요? 한병도가 나왔어요 진우야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차퇴 중국집 전단지가 붙어있어 진우야 어떻게 형 왔어? 의사가 뭐래? 언제 태어난데? 오늘 넘기기 힘들데 뭐? 눈곱 때문에? 눈곱 때문에? 나 죽는데 나 죽는다 가라고 여기서 여기서 근데 진우야 줄다리기는 좀 못할 것 같아 혼자서 줄다리기를 어떻게 해? 힘들어? 안 돼? 알았어 하지마 그냥 진우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보다 죽으면 이제 죽어야지 뭐 내가 아이 그런 얘기 하지마 알았어 진우야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줄다리기 보여줄게 야 보여줄 거를 왜 그렇게 알았어 시작한다 너가 백군이었었나 그때? 아 내가 백군이었어? 맞아 너 그때 백군이었어 확실해 백군을? 주다리기 한다 대신 진우야 네가 그 시작을 알리는 선생님의 멘트 한 번만 해주면 안 되겠냐? 자 땅 파지마 아 땅 아이 죄송합니다 손 놓고 너도 손 놔 인마 이 새끼 손 노래니까 이거 힘 빼 너 접대고 과학실 창문 깬 놈이지 너 자 시작합니다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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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나 갑자기 생각나는데 오늘 우리 장모님 칠수인 잔치러 가봐야 될 것 같아 형아 네 마누라 도망갔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너 생각해보니까 너 학교 다닐 때 너 스카이콩콩 타고 학교 다닐잖아 난 그날을 기억난다 근데 스카이콩콩은 진짜 못할 것 같아 아 진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야 난 실제 죽는다고 그런 얘기 하지마 여기 스카이콩콩이 여기 있네 있는데 안 하려고 그래 왜 야 하면 되는 거를 아 왜 삥 돌아가냐 그냥 한 번에 쉽게 가지 아 진짜 알았어 그럼 진호야 스카이콩콩 보여줄 테니까 아 보여줄 걸 왜 그렇게 돌아가냐고 왜 스카이콩콩 보여줄 테니까 나 그 학교 가기 전에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멘트 한 번만 들려주면 안 되겠냐 알았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도영아 조심히 나 저놈 새끼 저걸 왜 갖고 가 저걸 또 야 이놈 새끼 아유 야 이제 진짜 가볼게 아니 가는 건 아는 건데 그래 나는 너랑 디스코 팡팡 탈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다 아 어? 알았어 도영아 난 너랑 디스코 팡팡 탄 게 제일 재밌었다고 너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잖아 어 그 일진들 타던 디스코 팡팡이 난 재밌었다고 그게 도영아 알았어 대신 진호 네가 디스코 팡팡 출발합니다 멘트 한 번만 해줘 알았어 자 디스코 팡팡 출발합니다 아저씨 끄라고 아저씨 채우라고 아저씨 채우라고 진호아 갓게 들어가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!